안녕하세요 바리턴 김신일입니다 오늘 이탈리아 가곡 읽기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읽을 가곡은 아파니 델 벤세에르 괴로운 생각이여 라고 하는 헨델의 곡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아파니 액센트가 a 에 들어가고 f 가 두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되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니 델 벤세에르 un sol momento datemi pace almen datemi pace almen 지금 이렇게 슬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노래 하실 때는 pace almen 이런식으로 붙이셔야 되는거 다 아시죠 에 poi tornate 아 에 액센트가 들어가고요 아파니 델 벤세에르 un sol momento un sol momento datemi pace almen e poi tornate un sol momento 원래 이 un solo momento인데 이게 시 입구 라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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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o 발음을 뺐습니다 un sol momento un sol momento datemi pace almen 비교적 쉽게 발음을 할 수 있는 핸들에 아파니 델 벤세에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